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야 이거 빵 꺾을 거야. 너 지금 장난해? 내가 안 했다고 몇 번에 말해. 뭐 어디서 말 될 거래? 너 일로 와. 세상이 반이 없으시면 뭐해? 박카스가 아닌데. 날 쏘고 가라. 위급한 대한명입니다. 박카스가 두 개지요. 그래 나 박태건. 독일을 모르는 남자지. 이 박카스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야. 아!